지금 한 1시간 공부했거든요. 1시간 공부했는데 제수 제가 지금 3수 뽑았거든요. 잠깐만요. 3 잠깐만요. 그리고 나머지 3,4번이 애매하거든요. 3,4번이 이렇게 보았게 보았는데 일단 1시간 쭉 봤는데 이 번호가 보이세요. 그래서 3,4번은 어떨까요? 3,4번은 제가 지금 궁금하거든요. 번호가 3,4번이요. 3,4번 무지 무지 궁금합니다. 이렇게 한번 뽑아 봤거든요. 그래서 3,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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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떨걸? 한번 봐볼게요. 형님은 생각 어떠신지 이렇게 한번 뽑아 봤는데 형님은 어떠십니까? 네 3,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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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,5번